아우 엄마! 엄마! 넌 그러면 안 되지 누나가! 어? 완전 전쟁이야 전쟁! 엄마 머리 안 차이 열 끓일 거 같은데 바쁘다 바빠 크리스티나와는 달리 숨 쉴 틈 없이 바쁜 내 아이 엄마 김혜연 이른 아침 연예계 대표 다산의 여왕 가수 김혜연의 집을 찾았다 아이들이 내시다 보니 아이들 깨우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오! 아이들의 육아를 도와주고 있는 김혜연이 시어머니 발견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막내 도우의 도움을 받아 큰 딸과 작은 딸까지 기상 완료. 누나 뽀뽀 좀 해주고. 누나 일어나세요. 큰 누나도 뽀뽀 좀 해주고. 일어나세요. 큰 누나 일어났어요. 민지도 오세요. 어디 빠져서 죽네. 엄마, 왜 이렇게 가방이 많아? 어떻게 이것저것 빨리 안 입건가? 저희 오늘 5천만원에 물놀이하러 가요. 애들 데리고. 네. 엄마 이거 너무 많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야, 너 무서워, 안 돼. 애기들인데, 이씨인데. 아이고, 우리 엄마는 이민 가는 짐을 사오게, 제가 지금. 여름 옷은. 별로 얼마나 나지. 짐이? 그러니까요. 이게 다 뺄 거야, 이거. 이거 좀 빼야 되고 너무 많아, 이거. 밤새 짐을 싼 시어머니의 마음을 몰라주는 며느리 김혜연. 이거 다 빼야 돼, 이거. 너무 많아. 안 돼. 어머님이 이거 싸놓은 짐을 다 그냥. 큰일 났으시네, 보인다. 그러니까 얘가 안 돼. 김혜연 고부가 함께 산지도 10년이 넘다 보니 남편에게 이 정도 티격태격은 갈등도 아니라는데. 남자가 가냐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모른 척 지나가는 게 현명한 거지,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같고 어머니 편들이기도 하고 마아나로 편들이기도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게 제일 현명한 것 같아. 마타고 또 빼잖아. 아니, 내가 하고 이렇게 정해주면은 지가 이제 갖고 갈 것은 갖고 가고 안 갖고 갈 것은 빼고 이제 이랬는데. 그냥 다 짜는 것도 좀 포장하기도 하니깐. 그러면 가끔씩 서운하기도 하시겠어요? 그래지요. 아이도 많고 짐도 많고 아유, 이러다 오늘 안에 출발할 수 있을지. 이제 기본적인 걸 챙겨 놓으셨다고 하셔도 챙기는 게 끝이 없어 보이세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일일이 안 챙기면 엄마하고 똑같이 파티인데 왜냐하면 엄마한테 나름대로 챙긴다고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뭐 하나 빠뜨리는 거죠. 예전에는 애도 치카치카를 빠뜨리거나 그런 건 뭐 살 수도 있지만 애기 우유병을 안 갖고 오신 거예요. 그때는 애기 젖병을 뛰기 전인데 우유병을 안 갖고 가서 진짜로 큰 애 먹었었어요. 감사합니다.